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면 확대 프로그램 주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주 및 프로그램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혹은 강의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물론 단축키는 바꿔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디폴트로 화면 확대에는 컨트롤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면 확대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은 Escape ESC 키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기 드로잉 모드는 컨트롤 플러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를 해제할 때는 마찬가지로 Escape 키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기 모드에서 마지막 작업을 취소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취소하는 단축키는 알파벳 E 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선을 그리거나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직선, 그리고 사각형, 원, 화살표 등이 필요할 텐데요. 직선 그리기는 Shift 키와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각형 그리기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그리기는 탭 키를 활용을 하시고요. 화살표 그리기는 Shift, 컨트롤, 드래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펜의 두께를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컨트롤 키와 마우스 휠을 상하로 방향을 조정을 하시면 펜의 두께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펜의 색깔 또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색깔, 컬러의 알파벳 첫 글자를 타이핑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펜의 컬러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얼키를 누르시면 디폴트가 얼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드고요. 옐로우, Y, 그린지, B, 블루, 오렌지의 O, 그 다음에 핑크의 P를 활용을 하시면 다양하게 컬러풀한 펜 색깔을 선택을 해서 강의의 효과를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지요. 자, 다섯 번째로 기능 중에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플러스 3인데요. 타이머 기능은 제가 이제 디폴트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줄 때 타이머를 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화면에 뿌려주는 용도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식의 강의를 할 때는 라이브 줌 컨트롤 플러스 숫자 4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기능은 주로 이제 제가 판서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강의장에서 판서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어떤 계산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러 제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그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제 방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주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강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펜 마우스와 함께 제공이 되는 태블릿을 하나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펜 마우스 형태의 태블릿을 구매를 하시면 한 5, 6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요 펜 마우스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블랙보드라든지 혹은 와이트보드로 변경을 해놓고 직접 펜 마우스로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옆에서 제 방에서 옆에서 설명을 듣고 그 풀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 클래스 학생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는 등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주미 프로그램이 작지만 아주 강의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파워풀한 부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1번부터 6번까지 요약을 해드렸는데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할게요. 자 줌잇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여기 줌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있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서 줌잇으로 검색을 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보조 프로그램이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줌잇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됐지만 실행이 됐다는 어떠한 표시도 지금 이제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시스템 트레이에 보시면 이제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컨트롤 숫자 1이 디폴트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잉은 컨트롤 숫자 2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줄 때는 컨트롤 플러스 3입니다. 디폴트로 타이머는 10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라이브 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숫자 4가 라이브 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시스템 트레이에 숨겨져 있을 텐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확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여기에 있죠. 여기 지금 좀 안 보여가지고 저도 순간 당황을 했는데 여기 줌 잇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옵션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시 아까 실행했을 때에 그 설정할 수 있는 환경창이 이렇게 뜨지요. 지금 현재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컨트롤 숫자 1 화면 확대부터 할게요. 요건 언제 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PT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강조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기를 시킨다거나 좀 강조를 해서 확대를 해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 컨트롤 숫자 2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확대가 되죠. 그래서 확대가 되고 휠을 위로 올리면 더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려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확대를 시키고 클릭을 하면 이제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드로잉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잉 모드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게 확대 기능이에요. 그래서 ESC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해제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 확대 컨트롤 2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이 아이콘을 확대를 해서 뒤에 있는 분까지 강조를 해서 보여주고 싶다 하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놓으시고 컨트롤 숫자 2를 이렇게 눌러서 확대를 하시면 되겠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휠을 위로 마우스의 휠을 위로 더 축소하겠다면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로잉 모드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ESC키나 마우스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드로잉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컨트롤 숫자 2입니다. 그럼 컨트롤 숫자 2면 지금 이제 커서의 모양이 이제 바뀌었지요. 이 상태에서 해제하는 방법은 ESC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 취소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직선 그리기 3번 직선 그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잉 모드에서 컨트롤 지금 컨트롤 숫자 2로 드로잉 모드로 진입을 한 거고 이 상태에서 직선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시프트 키와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을 그리겠다면 탭 키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탭 키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는 시프트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지점에 따라서 화살표 표시가 위치를 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펜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은 지금 이 드로잉 모드에서 자 지금 현재 자 요게 지금 펜 두께죠. 요 지금 제가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요게 펜 두께인데 요거를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이제 커졌지요. 여러분 커졌지요.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작아졌죠. 여러분 더 디폴트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아주 작죠. 요 상태로 요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펜의 컬러를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각각 색깔의 알파벳을 첫 글자를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드는 지금 디폴트로 레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는 이렇게 자 R키를 누르면 이렇게 레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옐로우로 내가 뭐 요렇게 그리기 모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옐로우 Y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옐로우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요렇게 해서 뭐 직선을 그린다거나 뭐 요렇게 자유형으로 이렇게 글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네모를 그린다거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린 그린은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은 그리기 모드 컨트롤 숫자 2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록색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G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린으로 컬러를 쓸 컬러를 쓸 수가 있죠. 예 컬러를 활용할 수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블루도 있습니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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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블루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블루로 표시할 수 있고요. 오렌지 컬러가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는 오입니다. 오 컬러구요. 요렇게 해서 오렌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핑크 피 핑크는 피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핑크 핑크 컬러로 요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네번째까지 여러분 살펴보았구요. 자 이제 타이머 기능과 라이브 줌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이머 기능은 자 요거 이제 빠져나올 때는 ESC 눌러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타이머 기능은 자 타이머 기능은 컨트롤 숫자 3 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숫자 3을 누르면 이제 설정되어 있는 10분 타이머가 하향 카운팅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휴식 시간을 줄 때 저는 일반적으로 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시간을 바꿀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요 라이브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식의 어떤 프로그램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 좀 화면 자체가 물론 프로젝트 화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 요렇게 컨트롤 숫자 4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실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숫자 4에요. 그래서 따라하기 식의 그 컴퓨터 강의를 할 때는 라이브 줌 컨트롤 숫자 4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탕화면 뭐 다운로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따라하기 식으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빠져나올 때는 컨트롤 숫자 4를 눌러주셔야 돼요. Escape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뭐 판서를 할 때 주로 강의장이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질의를 하러 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강의장에는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교육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판사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요 태블릿 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강의를 하시면 아주 뭐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글씨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블랙보드나 와이트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컨트롤 숫자 2로 일단 그리기 모드에 진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보세요. 제가 이제 블랙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블랙보드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먼저 어떻게 한다. 컨트롤 숫자 2로 그리기 모드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K를 누르면 된다고 했었죠. K 눌러볼까요. 제가 지금 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어두워졌죠. 이게 블랙보드예요. 검정색 상태에서는 이제 옐로우로 글씨를 쓰면 여러분들 뒤에서도 쉽게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판사를 네거티브 뭐 피드백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블럭도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화살표도 그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죠. 컬러 바꾸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컬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화이트 W를 눌러주시면 돼요. W를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뭐 레드 컬러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실 때 퍼지티브 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사를 해서 뒤에 있는 학생들까지 슬라이드 그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이렇게 크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접 화이트보드에다가 마카 펜을 이용해서 쓰고 지우고 뭐 잘 보이지 않고 하는 어떤 교육적 효과를 효과를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줌이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그 펜 마우스를 태블릿을 하나를 사서 이렇게 쓰시면 강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확대 컨트롤 숫자 1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2는 그리기 모드 그렇죠. 그 다음에 직선 그리기라든지 여러가지 단축키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펜 두께라든지 펜 컬러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고 타이머 기능 라이브 줌 기능 그리고 블랙보드 와이트 보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 확대 프로그램인 줌이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두가지 하드웨어는 태블릿 태블릿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보조 프로그램인 줌잇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화면 확대 프로그램 줌잇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